엔로그 편집본이 나와서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브이로그를 엔로그 자막을 쓰러 왔어요. 오늘 처음이라 좀 긴장되지만 한 번 그러면 자막을 써볼게요. 그럼 바로 써오도록 할게요. 자막을 달아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거 24,000원에 한 커튼 형을 취하겠어요. 집에서 이것저것으로... 뭐지? 어? 어? 안돼... 나이스! 나이스! 오! 오! 이제 끝났습니다 날씨 잘 찍었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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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습니다 오! 난 아직도 귀엽네 그니까 너무 좋았어 진짜 편집도 진짜 힘들겠다 편집도 진짜 힘들겠다 이야! 장악 당한 것도 힘드네 복잡해 네! 이제 슬슬 힘들어지고 있어 뭐야 진짜 진짜 왜 잘해 아 진짜 너무 아 근데 있던 사진 잘 나오게 됐어 역시 선우야 오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건 썸네일 각이다 오케이 다 했어 으악 다 했어 다 했어 넌 오! 싱술밤 오! 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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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요? 컨텐츠팀 응원합니다. 진짜 이게 좀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느낌이야. 풍경 사진 아 못해 못해 대기 1 위에서 할까요? 엘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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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했다. 사진 좀 찍었는데 재미있었는데 잘했다. 좀 재미있는데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. 아 보러 갈까요? 정원이 발견 아 뭐 고향은 정해볼게 생각나네 가끔 영어를 이렇게 엘로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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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놓을 나도 잘 입었구나. 앤누 되게 귀엽네. 어우 잘 나왔네. 재밌게 잘 나왔다. 준비했다. 아 너 뭐 탔다과인가? 예술 준비했어요. 진짜 새로 세 마리. 버는 것도 재밌네. 이거 옷도 다 습관이 나왔네. 제가 평소에 많이 홍티코를 쓰는 편이라서 그냥 앞을 입었어. 여자 뭐야. 드디어 드디어 한다. 제이환도 이거 보면 혼나겠네. 원동이라 치면 그러니까 목숨을 해줘야겠다. 됐다. 오 많이 했네. 독수리 타잖아. 오래 걸릴 것 같은데. 이때 인증샷을 깜빡해가지고. 처음에 안녕하세요도 하나 넣어야겠다. 아 좀 감이 잡히네. 어 좀 뿌듯한데. 내가 잘 먹으니까 뿌듯하다. 댓글 번호 제외자 있어요. 아 맞다 이거 멤버들. 다 정해졌었는데. 다 정해졌었는데. 다 정해졌었는데. 엘로. 지금 향수를 구매하고. 아 이렇게 다 먹어왔는구나. 솔직히 이때 좀. 겁나. 엘로. 어. 어이. 엄청 많이 갔구나. 엄청 돌아다녔구만. 뭔가 총 쓰고 있으니까 진짜. 이상하다. 귀여워. 와 이것도 예이구나. 뚜뚜데이 어떤 일을 하는지. 약간. 처음에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고. 어. 이렇게 자막까지 다 제가. 준비를 했으니까. 재밌게 봐주세요. 저는 새로운 걸 도전하는. 타입이라 그런지.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렇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게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네.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. 아직 조금. 자막 타는 게 처음이라. 또 갑자기 뭔가 말을 하거나. 좀 미숙할 수 있는데. 그런 정리를. 양해하면서. 잘 거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직접 콘텐츠를. 콘텐츠라 해야 되나. 어쨌든. 이런 거. 자막 쓰는 건 처음이었는데. 해봐서 되게.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. 첫 브이로그니까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자막 쓰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. 자막 잘. 열심히 써봤고요. 그리고. 어. 이제. 제가 이제. 찍기도 했고. 편집도 100% 한. 낚시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이제 되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그런 콘텐츠였기도 했고.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이 했고. 되게 이때. 맥시따 되게 재밌게 촬영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일상들을.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테고. 평소에 뭐. 하는 거 좋아하는지. 그런 분들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. 이제. 뭔가. 그런 거에 대한. 대답도 해주고. 그리고 살짝. 보여줄 수 있는. 그런.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. 저 같은 경우는 되게. 너무 좋은 게 잘 나온 것 같고요. 이제 여러분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브이로그 많이. 봐주시고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. 또. 그림을 그릴. 기회가. 있을 것 같은데. 또. 잘해서. 또. 좀. 운술 많이.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. 브이로그 했을 때도. 많이. 좋아해 주셨으면.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. 끝. 안녕. 처음엔 좀. 어렵더라구요. 그래가지고. 어떻게. 할지. 하다가. 하다보니까. 좀. 딱. 감 잡고. 누가 봐도 박성훈이 쓴 것처럼 썼습니다. 아마 엔진분들도 그러실 거예요. 이거 누가 봐도 성훈이가 썼다. 약간 이렇게. 네. 준비 썼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아주. 일상을. 잘. 담은 것 같아요. 안녕.